이 퀸 부분에 깠는데 모두가 다 놀랐어요 사실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 귀여워서 귀여워서 그리고 비전이 없었어요 귀여워서 핀 조명으로 탑은 딱 떨어졌는데 그 모두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탁 했는데 아 명함이 그래서 우리 비전돌이 씨 우리 수근이 형 변인도 놀라가지고 탁 진짜 힘들어 알치고 웃길라고 MS 나오셨는데 그 영상 못 보셨어요 아직? 아 봤습니다 굉장히 많이 내리던데 원래 수근이 형이 성격이 올린 상태에서 웨이브를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올렸다가 내리고 웨이브를 1, 2, 3, 4 웃길라고 야 우리 비전돌이 씨 올해 또 복근을 만드는 비전을 가지고 지금 무대에 서있는 것 같은 제가 기적입니다 저한테 아 그래요 기적 같은 순간이네요 아 기적이네요 딜라크 띄어쓰기 조심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아 갑자기 띄어쓰기 얘기를 하죠 네 저는 뭐 뭐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